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오늘은 송쌤의 드론 교실입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는 드론이 사용되는 다양한 분야 알아보기입니다. 수업을 시작할게요. 영화 터널 보셨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인공 하정우씨가 무너진 터널 속에 갇혀서 구조를 기다리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나라에서 처음에 하정우씨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터널 속으로 드론을 날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드론이 재난 현장에서만 활용이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드론이 사용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드론이 사용되는 분야는 군사 분야입니다. 군사 분야에서 드론이 가장 먼저 사용되었고요. 도입된 이유가 작전 중에 발생하는 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고 해요. 군사용 드론은 주로 정찰이나 폭격과 같이 이런 작전 활동을 수행하고요.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시설이 폭격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신가요? 원유시설 폭격도 드론을 활용한 폭격이었다고 하네요. 다음에는 농업 분야예요. 농사를 지을 때는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약을 뿌려야 되는데요. 사람이 직접 뿌리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뿐더러 농약이 몸에 묻거나 호흡기에 들어가서 인체에 굉장히 안 좋은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헬기인데요. 헬리콥터를 이용한 농약 방제가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농약을 살포하기 위해서 저공 비행하는 과정에서 전선에 걸리거나 추락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인명피해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드론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했을 때보다 약 15배의 효율이 있고요.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국내 농가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드론의 적외선 카메라와 같이 특수한 카메라를 달아서 농작물의 성장 정도나 토지의 비옥한 상태 등을 파악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농업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다음은 건축 분야입니다. 드론은 건축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드론을 활용하면 건설 부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 실시간으로 건설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는지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이런 높은 곳이나 사람이 직접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의 균열이나 하자, 보수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드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좀 묶었어요. 이건 공공 분야에서 드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공 분야, 특히 소방 분야에서 드론의 활용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드론을 이용해서 직접 불을 끄기도 하고요. 화재 현장에서 화재의 규모나 불길의 진행 방향을 파악하기도 하고 또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서 생존자의 위치 파악, 그리고 실종자의 수색에도 활용됩니다. 뉴스는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속용으로도 사용되는데요. 설날이나 추석과 같이 차량 이용이 많은 명절에 고속도로에 단속도로를 띄워서 과속 카메라만 피해서 이렇게 얌체 운전하거나 끼어들게 하는 운전자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 명절 때 고속도로에서 단속용 드론을 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진짜로 이런 게 있나 했는데 눈으로 보고 나니까 실제로 활용되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취사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이렇게 위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인데요. 교육 분야에서 드론의 활용은 정말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먼저 수학이나 사회, 과학, 미술 등과 같이 이런 다양한 과목에서 학습 자료로 제작을 할 수 있고요. 요새 또 유행하고 있는 코딩 교육과 같이 코딩을 통해서 드론을 날리고 드론 공연을 기획하는 등 소프트웨어 교육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평창올림픽에서 개막식 때 드론이 이렇게 하늘에 떠서 스노우보드도 타고 새처럼 날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것도 코딩을 통해서 단 한 대의 컴퓨터로 드론을 조종했다고 해요. 또 자신만의 드론을 만들어 보는 메이커 교육으로도 충분히 드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드론과 관련된 학교나 직업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진로 교육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송 분야인데요. 미국의 다국적 배송 회사인 아마존을 비롯한 여러 운송업체에서 드론을 활용한 택배 배송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링크를 남겨둘게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지방 이런 데서 드론을 활용한 드론 배송을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해요. 드론이 이렇게 물자의 수송을 넘어서 이제는 사람을 수송하는 데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드론 택시를 타고 날아다니는 모습이 상상이 가시나요? 영상을 링크로 남겨놓겠습니다. 다음은 레저 분야입니다. 드론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서 레저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드론을 활용한 낚시대회가 개최되고 있고요. 또 드론을 이용한 축구 경기장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드론 레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드론 레이싱입니다. 드론 레이싱은 조종자가 직접 기체를 만들고 원하는 세팅값으로 모터의 출력이나 영상 송수신 이런 것을 만든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고글을 끼고 드론을 날리면서 승패를 겨루는 경기입니다. 이 드론 레이싱의 인기가 상당해서요. 세계 드론 레이싱 대회가 열리기도 하고 또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에서도 레이싱 대회가 열리기도 해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 영상도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론이 사용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4차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드론은 현재 이렇게 사용되는 분야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곳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리 퀴즈 풀어볼게요. 다음 중 드론이 사용되는 분야와 하는 일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농업 분야의 택배 배송 2번 레저 분야의 토지 측량 3번 교육 분야의 드론 레이싱 4번 공공 분야의 실종자 수색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지금까지 총 6차 시에 드론 관련 교육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 딱히 더 떠오르는 교육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더 추가로 알고 싶거나 더 깊게 알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된 수업 자료를 만들어서 또 이제 영상으로도 촬영해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가 또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세 가지 걸어주시고요. 저는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